포켓몬방을 숨겼다라는 모바일 게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 아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포켓몬방을 숨겼다라는 죄송합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60초후에 공개됩니다 포켓몬방을 숨겼다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게 아마 요즘 포켓몬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포켓몬방을 찾는 게임인것 같습니다 먼저 닉네임부터 설정하라고 했는데 호랑이 되지? 어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게 뭐 저작권인가 그것때문에 포켓몬이 안나온다고 생각한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바뀌었네 어? 너무.. 오 호랑이 이렇게 예? 이거는 음.. 오징어 게임 영이 이걸로 이게 원래 파이리인걸로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뿌리면 되겠죠? 저작권 때문에 다 이게 삭제되고 뭐야 떼다놔 이것도 원래 꼬부기였거든요 원래 이렇게 퍽 한번더 아이 귀찮네 아 또 네 네 번을 내려야되네요 음악을 넣어야되니깐 음악을.. 아 이미 안나오는구나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음 어딜 갈까요? 어느 것을 걸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CU가 오겠습니다 아 CN이구나 마이스터? 어? 실패? 여기겠지 마이스터 오 포켓몬빵 자 구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러면 좋은데 음 안그래 5 스테이지 가보겠습니다 얘는 누구야? 누구세요? 7분일내요 리뷰실 모아야돼 포켓몬빵 팔아요 포켓몬빵 팔아요 포켓몬빵 포켓몬빵 팔아요 포켓몬빵 100만원 어? 에이 안돼 포켓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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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당시 손뼉 포켓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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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헥? 잠깐만요 징 지우가는 지금 한 개 남았대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요 완전 아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자꾸 취소돼 자 가자 버터플라이 클릭으로 와 힘든데? 빠르빠르다 이 아저씨 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포켓몬방 구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 이거 떼 아 나 이거 알아 여기에 뭐 있어 이걸로 근데 원래 이게 피카츄였대요 근데 이거 건전지로 나오죠 백만벌트 아 1볼트였어 1볼트로 사람이 감전이 되나 음 잘했어 어? 네? 어머나? 지우였나? 어쨌든 얘도 지금 현재 포켓몬방 내일 들어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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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가지나 자꾸 자아 포켓몬방 들어왔어요 어? 스님 그거 뜯지 어제 왜 다시 여기서 여기서 이거 꺼내고 백만벌트 1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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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발사 수고했어 이제 난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와 4개 다 욕심쟁이네 4개 다 뜯을 수 있는건가 근데 엄청 혼나겠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앗 또 삽삽이 실패 아니겠지만 이런다고 아 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에도 있네 누구세요 어 알 계란 났어요 뭐에요 요리에 먹는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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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직접 포켓몬방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먼저 초콜릿을 얻어야 되거든요 여기 초콜릿이 있다고 하는데 어 그래 여기 초콜릿 이걸 왜 여기 붙는거지 먼저 여기 불을 키고 이렇게 넣고 얘를 먼저 넣고 녹이고 여기에 우유 넣고 아이고 넣고 여기 통째로 여기 밀가루를 넣고 넣고 그리고 여기 밀가루를 넣고 넣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계란 있죠 야 빨리 알려 계란 이거 어 어 깨질거 있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넣으면 포켓몬빵이 나왔어요 와 아주 신기하죠 모르겠는데 오늘 10스테이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2편 더 있는 것 같거든요 2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발 2편 나와라 자 여기에 사다리를 그리고 여기다 설치한 다음에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벌려서 넘어뜨리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 먹어 이거 줍고 잠깐 여기 놓고 사부로 땅을 사부로 팝니다 근데 이러면 로니가 다시 이걸 숨겨야되요 이거 이제 숨씁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지면서 얜 들어가 안녕 크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 포켓몬방을 숨겼다 오늘 재밌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